이게 나오네. 이 디저트는 이렇게 안 먹는다고 생각했지. 왜 맨날 우리가 다져서... 안녕하세요. 꿈이 청소년 문화의 집 미디어 기획단 치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같은 기관 소속 동아리이자 제가 멘토로 있었던 동아리인 달리와 함께 브이로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의 장합인입니다. 저희 미디어 기획단은 영상 촬영 및 편식 등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달리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달리는 환경을 지키는 동아리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동아리 정말 좋은데요. 그럼 이제 오늘 저희의 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포럼 가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소년 환경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부터 모였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포럼에서 무엇을 맡았나요? 네, 달리는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환경 감시 데이터의 공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달리는 포럼의 발표를 저는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해볼까요? 네! 빠이!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환경 보호라 하면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위해 직접 노력하시는 어른들의 모습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실 건가요? 네, 앞으로도 활동 매진이 기대해주세요. 네, 앞으로의 저희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촬영을 함께한 미디어 기획단 현채아 달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